갑니다 밤 오늘도 안가고 이거 청결아리야 우리 막 넣은 거 싱싱한 거야 먹고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집 집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아 여전네 우리 여기 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오빠 지금 펜션 집고 왔어요 아 그래요? 수영장 아 수영장 우와 이거 스키짱 포고 됐다 뜯어봐 갑니다잉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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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e 수영장 아이고 못딱이네 못딱이네 오오오 오지 파이팅 파이팅 봐봐 너 밑에서 봐봐 파이팅 파이팅 스키 스키 화이팅 파이팅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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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5분의 한 부분을 손질하는 adelante 구멍으로 손질하는 중 내가 톤을 제거할 수 있을까 5분의 한 부분을 손질하는 aesthetic 이렇게 손질하는 상태 6분의 1분의 4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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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분을 사람 지나가요 네 으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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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먹어? 가득했어? 아니요? 지금 맛있지? 맞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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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 괜찮아? 어, 못 괜찮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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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농장은 오늘 땀거 하고 이거 청계랄 아리야 우리 막 넣은거 싱싱한거야 뭐 먹고 힘내세요 오늘 땄어요? 네 오늘 땄거에요 계란이 그것도 올거야 얘네들이 훌륭하네? 네 맞아요 됐어요 이거 왜 뗐어요? 응 그거 때문에 네 이거 빼에요 이거 맘에 안 들어서 올라가서 들어갔는데 겨울에 지산 스키장이잖아. 펜션 만듭니다. 와서 1박 2일 자고 스키타고. 아, 존님 와서? 응, 그렇죠. 3개 만듭니다. 다 많이 놀아, 이거. 화장실. 이거 가족들이 같이 여기 아니야? 아니. 발목 괜찮아? 괜찮아. 혹시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일어나봐야 돼. 이거 끊는 생각 척 아니야. 아, 그래. 저도 바르고 이렇게 안 들려요? 네. 이거는 네. 선생님, 공간이 좋아서 그걸 알아. 네. 좀 많아도 돼? 네. 하지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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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아이가. 정말 안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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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에. 은혜가. 네. 이거 팔아 1개. 얼마예요? 집안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발목 괜찮아? 발목빛도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손 괜찮아? 손목? 네 손 괜찮아? 완전 세면바닥이 슬라이딩했는데 괜찮은데 할아버터야 아니, 맹장 딱 펴크야 그걸로 펴크 말하고 스치로펄에요 스치로펄을 밟아가지고 그리고 끝에 황키링이 엇바래 끝에 밟았어 집중이 되나? 아픈 데 없어? 지금 괜찮은데 일부러 불러가지고 고물주시고 고무장 왔어요 안녕하세요 20km 2430 바이든에 잠시 후에 그리쥐 하루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족발? 가자. 족발 사서 집에 가서 먹자. 장세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음식 쌈 먹어요. 쌈 먹겠어요. 오늘 곰을 팔아가지고...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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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a